올리비아 팔레르모는 1986년생으로 부동산 재벌 집안 출신의 미국 사교계 셀럽 패셔니스타다. 타고난 미모와 패션센스로 유명하며 한국에서는 드라마 가십걸 여주인공 블레어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. 패션 주얼리 사업가 리얼리티 쇼 출연으로 2014년 1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게 된 그녀는 2014년 6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은 학벌도 집안도 경력도 직업도 변변차는 독일 출신의 무명 모델 요하네스 휴블이었다. 둘은 2008년 화보 촬영 과정에서 만나 커플 파파라치 사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. 하지만 남자 쪽 스펙이 너무 변변찮았기에 결혼까지 가진 못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으나 둘은 보란듯이 결혼에 꼴이 난다. 올리비아 팔레르모가 남편에게 구두 회사를 하나 차려줘. 남자는 그 회사의 CEO가 된다. 네티즌들은 남자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개연성이다. 역시 남자는 외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. 둘은 현재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.